1. 너희의 여호와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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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희들 1. 너희의 여호와의 명령 1. 너희의 여호와의 명령 1. 너희의 여호와의 명령 일반적으로 아하, 안 되겠구나. 그렇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마음 덜 아선 사람은요. 저도 보면 금방 알겠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약속의 땅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짜장면 하나 비비기 어려워요. 그거 아세요? 우리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법 아세요? 나를 무조건 싫어해. 그런데 그 사람 좋아하는 법 아세요? 없어요, 방법이. 나를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그건요. 그냥 가게 두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은요. 그냥 가게 두는 거예요. 그거 되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게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을 그냥 가게 버려 두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세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놓친 걸까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놓치면 그 다음 차 타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들은 광야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차가 40년 뒤에나 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세대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왜 늦게 왔느냐고요? 잘 물어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 좋은 것을 주시면 언제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만 날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꼭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온라인 가보면 되잖아요. 유튜브 들어가면 되잖아요. 차 안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길 가면서도, 그리고 침실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꼭 왜? 지금이어야 되나요? 여러분, 그건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만나야 되는 때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진실입니다. 씨 뿌리고, 바람 불고, 비 오고, 저절로 성장하는 생명이란 없습니다.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그 생명의 원인은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명한 시간과 계획과 타이밍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생명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있어서 아무때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이번에 코로나 방역에서 서구의 선진국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그게 의아했습니다. 영국이 실패하다니요? 영국은 어릴 때는 우리가 동화 속에서나 보던 나라입니다. 아더 왕의 이야기, 버킹검 궁, 런던 탑 그런데 세상이 편리해져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영국까지 가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게 신기하지. 그러나 여전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전설이지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신성 로마 제국 프로이센, 합스부르, 푸안가 그 세계사 시간에 보았던 그리고 지금도 불굴의 선진국으로 되어 있는 유로피안 드림의 그 나라들이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2만 명, 3만 명, 4만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속절 없이 미국이 우리 어릴 때는 미제 연필만 하나 갖고 있어서 존경을 받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오렌지 색깔도 아니고 옐로우 색깔도 아닌 오묘한 색깔의 연필 또 지우개는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그래서 몽당 연필이라도 갖고 있고 싶은 그 미국이 방역에 실패했습니다. 5만 명 이상이 속절 없이 죽어가고 그리고 우려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그들은 아니 우리는 아시아 사람들처럼 사람을 통제하려 하지 않아 우리는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기지만 누가 들어도 그게 변명 같아요. 자유를 위해서 누가 몇만 명이 죽게 그냥 놔둡니까? 속절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의료 혜택을 베푼다는 영국이 왜 방호복이 없어서 쓰레기 봉투를 찢어가지고 방호복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왜 미국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의 20%가 의료진이 되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왜 생긴 거죠? 자유 때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미련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미련하지 않죠. 유명한 연구소들 다 있고요. 그리고 의료체계도 그들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부러워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고 한국은 한국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국도 오스트리아도 미국도 브라질도 그리고 처음 독일도 코로나는 그냥 감기 증세 정도일 뿐이라고 얘기하면서 집단 면역을 주장하다가 큰 재앙을 맞았습니다. 영국의 수상이 오스트리아 수상이 얘기했어요. 전 국민의 60% 정도 걸리면 자동적으로 면역이 돼가지고 사라질 거라고 독일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바꿨습니다. 그러려면 60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역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단 한 가지 이유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쳤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이러스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아무 때나 해도 된다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어떻게든지 해도 된다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아무 짝의 쓸모없는 존재일 거예요. 골든타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좋은 습관을 갖게 만들려고 해보세요. 언제나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성장기에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가장 자연스럽고 좋을 때는 언제일까요? 분명히 어린 시절입니다.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우리 어린 시절에서 자녀들에게 놓치게 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 때는 인격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질풍노도의 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존경하는 선생님 그리고 좋은 인격적인 그런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책을 경험할 수 있는 책에서 직접적으로 따라서 예수님의 인격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때는 청소년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청년의 때는 인생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인생의 소명을 경험하는 부르심의 골든타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러한 때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 갈렙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라고 지금은 그런데 아니요 지금은 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조금 더 보고요 그러면 돼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대가 조금 더 기다려보고 조금 더 해가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심장마비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설계자가 정해놓은 골든타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골든타임은 하나님의 결정의 시간입니다. 골든타임은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이에요. 골든타임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이스라엘은 그러나 이것이 어느 때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성경 주석가는요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한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어디나 있다 그런 식으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분이 주석하기로는요. 그 당시에 사막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것 같은 정도는 어디에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날 아니더라도 꼭 그곳이 아니더라도 어디에나 있었다는 거야. 그 중에 하나 걸린 거라고. 정말요? 제가 그분이 혹시 자녀가 있다면 제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가서 그럼 그렇게 아이고 자녀가 참 어디에나 널려있는 분이시네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골든타임을 놓쳤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축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가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무엇으로 꼽겠습니까? 회사 부장님한테 물어볼까요? 그러면 당연히 자료와 통계라고 얘기하겠죠? 김과장 자료 가져와. 박 대리 통계 어떻게 됐어? 그런데 그분이 집에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철수야 통계 가져와라. 그거 뭔데요? 우리 통계 없어? 가정의 통계는 뭐죠? 가계부? 일기장? 뭘까요? 가정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해야 될 때는 근거가 뭐가 될까요? 저는 제 아내 말을 듣겠습니다. 자료나 통계보다 제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겠어요. 모든 걸 다 잘 아느냐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제 아내 말을 들어서 최선이 아닐 수도 있죠. 뭐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결정하거나 가정에서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100% 신용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해도 자료보다 경험보다 그것이 더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내국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고역의 신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크레딧을 쌓는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에 쌓아온 크레딧 때문입니다. 아까 청소년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얘기했어요. 니들은 엄마 말을 들어야 돼. 왜? 왜요? 왜냐하면 엄마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야. 그래요?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밥을 차려주었기 때문이야. 그래요? 너희가 아플 때 같이 아파했기 때문이야. 그래요?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기다렸기 때문이야. 그래요? 너희들에게 우선적으로 학비를 댔기 때문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럴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크레딧을 쌓았기 때문에. 자료와 통계라고요? 엄마가 하는 일이 지금 얼마나 맞았는지 제가 한번 그래프로 보여드릴까요? 이게 왜 안 커지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 그런 복이요? 아닙니다.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신명기에 있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슨 복을 약속합니까? 너 공부 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잘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무슨 복이요? 세계 평화를 위하는 복을 주실 거예요. 그게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이들이 시험 보고 와서 시험 보고 왔구나. 참 애썼다. 엄마가 상 줄게. 무슨 상이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리더십의 상을 주고 싶어. 그게 뭐예요? 에이, 엄마 장난치지 마세요. 엄마는 절대로 그런 상 안 줍니다. 그런 추상적인 상은 안 줍니다. 그럼 무슨 상을 줘요? 그래, 너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지. 뭐 잘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애썼어. 내가 짜장 맛있게 볶아가지고 어? 짜장면 맛있게 하고 디저트 진짜 맛있는 디라미쇼 하고 그렇게 해줄게. 그게 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준다고요? 뭐 세계 평화하고 그런 거 한다고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모시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엄마만 또 못한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들과 딸을 많이 낳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좋은 소산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소와 양을 많이 낳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찾아보세요.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광고 보면요. 한참 하다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죠? 뭐가 더 있냐고. 그런데 이것들이 다 메롱. 그건 메롱이 아니고 독일어예요. 메롱. 베가가 된다는 거예요. 베가가. 저는 메롱 좋아합니다. 두 배가 되는 거. 여러분은 어떠세요? 좋으세요? 자꾸 두 배가 되고 커진다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레딧을 쌓을 뿐만 아니라 그런 복을 약속하셨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복은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위험해. 그래서 가슴이 몇 개 달린 가난의 이상한 우상들. 다산과 풍요의 우상들. 그들에게 가서 헛된 것에 미혹되고 마치 도박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복은 이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이 크레딧을 너에게 줄 수 있는 나만이 줄 수 있는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만을 복의 근원으로 너희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너도 나를 믿고 함께 가는 거야.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 더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그냥 그런 거예요. 아빠, 우리 어디 가? 어, 우리 같이 가기로 했어. 아, 어디 가는데? 육하원 측에서 얘기를 하세요. 가. 우린 가족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죠? 어,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새로 나온 라면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돈도 아깝지 않다. 건강도 아깝지 않다. 가정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어떤 명예도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이 일을 같이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뭘 더 따지실래요? 뭘 더 따지실래요? 그건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리처드 도킨스에게 물어보고 허락 맡을까요? 만들어진 신을 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내가 신을 믿을 수 없는 이유, 쓴 버트란트 러셀에게 물어볼까요? 아니면 기독교와 교회의 문제점을 끝없이 찾아내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피디님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쌓은 신뢰의 바탕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그 이상의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면 그 외에 무엇을 더 우리는 확인해야 될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골든타임을 우리가 거부해야 될 어떤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때는 우리 자신을 던져야 되는 줄 압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약속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땅에 대해서는 호평했지만 정복하는 일에는 하나님을 악평했습니다. 왜 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을 함께 가자. 아마 어려운 일이 좀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 아, 우리를 조수로 쓰려는 거군요. 우리를 파트너로 쓰려는 거군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는 약속의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행이었습니다.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줄 줄 알았다고요. 부모가 학비도 대주고 옷도 사주고 밥도 먹이고 그다음에 학교도 보내고 시집장가도 보내고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사주고 나중까지 다 해주겠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이 어려우니까 너 빨리 일해가지고 돈 좀 보태라. 그랬더니 부모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 그랬어요. 이런 부류 자식이죠. 여인들이 목회자가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설득할까요? 목회자는 설득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둘이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십시다. 그렇게 신뢰하도록 설득하는 일과 아니면 감원이설로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과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나요? 겉에서 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세월 목회자를, 교회를 또 우리 복음의 방향을 신뢰해준 교우들에게 존경을 보냅니다. 변집사님을 보내면서 복도에서 나와서 찾아온 성도 몇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인스트림 집사님 한 분이 얘기했어요. 여기서 자라오고 교회들을 보고 교민교회들을 다니고 다니면서 목사님 우리 한밤교회는 진짜 특별한 것 같아요. 진짜 특별해요. 제가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일, 그리고 목회자의 이끌어가는 방식, 옳으냐 그르냐로 보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느냐로 도와준 하나님의 파트너들에게 존경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축복의 파트너가 되어야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독일어의 제이겐과 제이크넨을 구별하는 거예요. 제이겐은 그냥 축복이고요. 제이크넨은 축복하다예요.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는 그들은 다시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제이크넨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길길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그리고 눈먼자를 고치고 또 풍랑을 잠자켰을 때는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브라보, 브라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려 한다 그러면서 너희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려 뭐냐? 그러니까 안색들이 변했어요. 아하,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 삼았어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거였어요? 아니,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암소가 자기 새끼서에다가 길을 잃지 말라고 자기 멍해를 작은 멍해로 해가지고 같이 가려고 하는 거야. 내 멍해는 쉽고 가벼운 거야.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이용하지?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 줄기이고 너희는 가지야. 누가 누구를 이용하겠니?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의미란다. 나는 길이고 너희는 짐수래야. 누가 누구를 이용하지? 우리는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호망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파트너이고 약속의 사람임을 저희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신뢰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왜 골든타임을 놓쳤을까? 같이 읽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헌신하라. 그들이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제가 말씀 묵상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왜 말씀이 자꾸 묵상이 진부하다고 생각할까? 매일매일 말씀 묵상이 뭔가 나를 가슴 뛰게 하지 않을까? 왜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할까? 묵사님, 신명기는 제가 광야에서 살지도 안 했고 그 상황도 잘 모르겠고 광야 얘기 막 나오는데 막 제사율법 얘기 나오는데 어려워요. 제가 풍랑을 만나고 배를 타지도 안 해가지고 그걸 갖고 뭐라고 묵상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를 안 나왔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이 어렵다. 그건 뭐냐면 그 말씀을 생각으로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다 죽어버려요, 지나고 나니까. 말씀에다가는 생각을 넣는 게 아니라 삶을 넣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고요? 그냥 좋아해요. 커피를 잘 아느냐고요, 종류를? 아니요. 맛을 전문가적으로 아느냐고요, 아니요. 각 나라 커피를 제가 다 알고 있느냐고요, 아니요. 프랑스 커피 읽을 줄도 몰라요. 그런데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커피는 마시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요. 내가 마시는데 뭐가 어렵냐고요. 이태리 커피 종류가 너무 많아. 잘 알아요? 아니, 몰라요. 그냥 모르면 이태리 가면 에스프레소 뿌렛바보렛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그러면 커피 줍니다. 그럼 마시면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 있어서 내가 내 몸으로 커피를 마시고 느끼는데 다른 뭐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나에게 크레딧을 쌓아주신 분의 말씀이 있는데 그분 말씀 듣고 뭐가 어려운가요, 여러분? 작년에 저희 연세가 드신 누님들이 노르웨이를 보고 싶다고 해서 독일에 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3박 4일 노르웨이를 갔다 왔는데 제가 다들 60, 70 되신 분이라서 제가 이 나이에 가서 가이드를 하고 운전하고 모시고 다녔어요. 그런데 비가 오는데 어디를 갔냐면 바이킹 민속박물관을 갔어요. 재밌었을까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밌었을까요, 재밌었을까요? 재미없었어요? 저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이킹? 내가 해적을 할 거예요. 가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이 망치를 어떻게 써, 칼은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칸을 타다가 싸움을 하면 갈고리를 어떻게, 그런 설명을 한참 하는 거예요. 내가 해적을 할 거야, 갈고리를 만들 거야 아니면 바이킹 시대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 그런데 저는 재밌었어요. 왜 재밌는 줄 아세요? 제가 거기 있잖아요. 제가 거기 있잖아요. 내가 갔는데 거기서 아우, 재미없어. 그러면 제가 손해잖아요. 그렇죠? 제가 커피를 마실 때 가슴이 뛰는 것처럼 저는 새벽 기도할 때 마지막에 통상 기도할 때 되면 약간 마음이 밝아져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커피 마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커피 마시면서 또 어느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한 번도 저는 설레지 않은 적이 없어요. 기대감이 생겨요.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러면서 옵션을 줘요. 뜨거운 거 드릴까요? 아니면 얼음 타서 냉커피를 드릴까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저는 또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되는 선택이잖아요. 음, 뭘로 할까? 뜨거운 거? 얼음? 둘 다 좋아요. 그래, 그러면 냉커피. 그리고 금방 오기를 또 막 기다려요. 기다리면 될 텐데.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요소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내놓았어요. 네 삶이 뭐냐고요? 브레이트가 썼던 세 푼짜리 오페라. 그래요. 세 푼짜리밖에 안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도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대어드리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소풍 갔던 아이가 돌아오면요. 부모는 가슴이 뛰어요. 다시 만날 것 때문에 가슴이 뛰어요. 아, 그 진부한 녀석.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는 그 진부한 녀석. 이것이 좀 큰다고 마음을 못 읽겠어. 어려운 녀석. 그렇게 하지 않고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책에 있는 무실론, 유실론, 이실론, 불가지론의 그런 신이에요. 아니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섬기고 사랑하고 아플 때 저를 어붓고 그때마다 찾았던 하나님이에요. 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저에게 응답하셨던 인격적인 존재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내가 삶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갖다가 얹어놓으세요. 그러면 말씀은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조선을 찾은 선교사들은 생각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조선에 올 필요도 없었어요. 잡지 보면 되죠. 책 쓰면 되죠. 그러나 그들은 생각 가지고 조선을 찾지 않고 머무러 왔습니다. 전략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골든타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가 됐어요. 병원을 지으면 첫 번째 조선의 병원이 됐고요. 학교를 지으면 첫 번째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와학당, 연쇄학당, 배제학당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은 첫 번째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시작하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세우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내 소푼짜리 존재를 집어넣으면 늘 되풀이되는 철제 책상 사무실이 칼릴리 바다가 될 겁니다. 나의 잠 못 이루는 침대가 10편, 2편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내 갱년기 더웠다 추웠다 여자의 일생이 룻과 나오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삶을 던진 갈렙을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고 대우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페드로야,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거야. 그가 뭘 대단한 걸 묻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거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너의 삶을 하나님은 삶으로 대우하실 거야.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응답하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함께하신 우리에게 신뢰를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해 놓으신 골든타임들을 하나님 내가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헛된 것을 하나도 주님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파트너로 살겠습니다. 내 소품짜리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말씀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날마다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그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